미얀마 사태가 점차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민군과 반군의 반격이 점점 대담해지면서 군부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웅산 수치 여산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군부가 소유한 옥광산이 있는 북서부 하킴티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체북단 카친주의, 카친 독립군이 군부의 자금줄 중 하나인 옥광산의 군초소를 공격한 것입니다. 미얀마 시민군과 반군이 이달 초 미얀마 체정의 부대인 77경보병부대에게 승리하고 공습혈기를 격조시킨 이후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얀마 동부의 카야주에서는 시위대와 카렌 시민군이 연합해 군경과 전투를 벌였고 산주에서는 시민군인 인민방위군이 경찰서를 습기겠습니다. 이번 충돌로 동부에서만 미얀마군 군경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 나홍홀라인 사령관은 그동안 자치정부를 요구해온 반군설댁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망자 700명은 과장됐고 실제로는 300명으로 군경의 피해도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홍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이 오늘 구태타 이후 가택연금 113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왔습니다. 공무상 비밀음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치 고문은 이날 변호인당과 함께 수도 내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수치 고문이 법정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국민을 위해 창당됐고 국민이 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화상으로 진행됐고 수치 고문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ฟ 액물